니가 도대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는...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네, 인형님. 이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뭐하라? 낭이의 실력을 모르고 너무 쉽게 믿은 나머지 저지른 실수입니다. 사람을 죽일 뻔했으니 어찌 인여라 하겠습니까?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왜 영기 언니가 물러나세요? 네, 인형님.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잘못은 낭이가 있으니 낭이를 내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낭이 같은 은여가 있다면 환자들이 불안해서 어찌하겠습니까? 네, 인형님. 절 내치지 마세요.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저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네, 인형님. 너는 그냥 여기 두기엔 네 실수가 너무나 크구나. 네 마음만 앞서 사람을 죽일 뻔했으니 앞으로도 또 그리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네, 인형님. 영기는 근신하고 낭이 너는 당장 짐을 싸거라. 네, 인형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현이도 환자들은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 그렇습니까? 참만 다행입니다. 송구합니다. 낭이의 잘못이 너무 큽니다 해서 낭이를 내보낼까 합니다. 예, 들었습니다. 자, 네 인형님. 예, 말씀하시지요. 제 생각에는 나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만. 예? 환자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그리한 것이니 그건 역시 따뜻한 마음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환자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예, 물론 큰 실수지요. 하나, 실수 한 번 안 하고 성장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니 한 번의 실수로 내치기엔 그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아까워서 그럽니다. 이제는 어떡해? 집에 가고 싶어. 선생님, 나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너, 도대체 허주부나리랑 무슨 사이니? 예? 무슨 사이길래 환자를 죽일 뻔한 의인야를 내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냐고. 예? 그럼 저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 거예요? 뻔뻔하긴. 네가 의인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언니. 내가 널 쫓아낼 거야. 내 의원에 투서를 보내서 네 실수 날리고 너만 싸워두는 허주부나리와의 관계도 밝혀달라고 할 거야, 내가. 언니, 저 허주부나리랑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네가 네 발로 나가면 되겠네. 내가 투서를 보내면 허주부나리도 곤란해질 거야? 그게 싫으면 네 실수 책임지고 나가! 어딜 가는 게냐? 소식 못 들었느냐? 계속 해민서에 머물러는 명이 떨어졌을 텐데. 예, 그건 아는데. 아니, 내가 곤란해질까 봐 네 발로 스스로 나가기도 했단 말이냐? 그것도 그렇고, 전 아무래도 인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생각해보면 환자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지고 그렇게 예쁨 받는 게 좋아서 자꾸 환자들 환심을 사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거고요. 넌 네 스스로에게 그렇게 확신이 없느냐? 난 널 그리보지 않는다. 넌 참으로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야. 아프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저히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지. 뭐라도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아니 그러냐? 그렇긴 하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면 어떡해요? 환자 중에 누가 죽기라도 하면요?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항상 네 마음을 먼저 살펴보거라. 내 마음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진정 상대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인지를 늘 묻고 또 묻거라.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만 앞서선 안 되지. 환자들의 사정을 잘 살피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하거라. 항상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고 행동하거라. 너라면 할 수 있어. 난 널 믿는다. 너도 너 자신을 믿거라. 나리... 자, 이제 얼른 짐 풀고 일하러 가야지. 눈물을 흘리는 건 명랑이하게 어울리질 않아. 예, 나리. 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누구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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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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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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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세요. 어? 도련님! 도련님, 돌아오신 거예요? 그동안 잘 있었어? 네. 하하하하 하하하 도련님, 집에 다녀오시더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부터 약도 잘 드시고 짐도 잘 맞으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예. 난이야. 도련님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예? 아니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럼. 도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렇게 말씀드렸다. 맥이 바람 앞에 촛불 같더구나. 언제 꺼질지 모르는. 곧불이나 다른 병이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절대 무리해서도 안 되고. 지금 합병증이라도 생긴다면 생사가 어찌될지 몰라. 명심하거라. 예. 명심. 또 명심할게요. 이제 이야기할게요. 도련님! 오늘은 날도 찬데 왜 나오셨어요? 답답해서 어서 들어가세요. 그러다가 곧불이라도 주시면 정말 큰일 나요 우리 놀러 가자 예? 소풍 가자고! 어? 우리 소풍 가자 안 가면 나 약도 안 먹을 거다 도련님, 방금 말씀드렸죠? 곧불 드시면 큰일 난다고요 저는 도련님과 소풍 못 가요. 약도 안 드시는 건 안 되고요 이제 처서로 돌아가세요 싫어! 안 가! 돌아가셔야 해요 이 순 놔! 놔! 안 먹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소풍 안 가주면 약 안 먹는다고! 드셔야 해요 다시 가져올게요 안 먹어! 나 그딴 약 안 먹어! 왜 안 먹어? 약이라도 먹어야 병이 나을 거 아니야 먹으면 안 죽어? 안 죽냐고! 나 너랑 허주부랑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바람 앞에 촛불이라며! 곧 죽을 거라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나는 얼마 살지 못해 누나도 이러다가 죽었다고! 도련님, 모두가 도련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제발 희망을 가지세요 모두가 날 걱정한다고? 걱정해주는 게 뭔데? 소풍도 안 가지고 이런 골반을 처방해 놓는 거? 그리고 약이나 먹이는 거? 그게 걱정하는 거야? 도련님, 지금 소풍 안 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소풍은 병이 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 네가 뭘 알아? 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어 나는 단나무로 아이들 뛰어놓는 거 구경만 해야지 꼭 나는 저자거리도, 들꽃도, 상한 나는 나무도, 바다도 본 적이 없어 나는 집안에 갇혀 아프고 답답하고 슬프게만 살았다고!